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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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그거로는 이게 뭔 일이더에이 김이사님이려고 직접 마주 떠나오시구 어여 가기나 합시다 엄마! 어이 브라더! 오랜만에 보는 휴인인데 너무 뽀뽀한거 아니냐? 아..그 며칠이어야 되었다고 어여 가요 지금 이런거 헝가할 때 아녀 에이 뭐 이 건물만큼이라도 반가운 쪽은 해줘야지 에이 재미없는 쉐킹 쉐킹 크흐킹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 레는 세스코 ゲームンパチン코 저는 그리코입니다 ㅋㅋㅋㅋ 이 영상에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도움을 드렸어요 그 때 엄청 많이 왔어요 한국의 맛있는 것과 다른 것들도 왔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먹으려고 했던 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아..그거 한국에 오지게끔은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치즈프트는 좀 좀 요리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맛을 기억하지 않아요? 무슨 치킨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사진대요 그래서 사진대요 오늘 너무 먹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응, 나중에 저희도 다 먹을게요 에? 지금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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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 너무 덮지 않냐 끝까지 여기 콩라가 넣어 格好해 네ーネーチキン 何이네ーネーチキン이라고 하는지? 회사의 부처가 クリコ ね クリコ はい 치킨 피자 일본에 그런 세일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지 제가 아까 국가에서 코っぱ 컵에 들어 스노윙 소스 많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집같이 여기가 견가 이거 리빙이잖아. 화장실. 밧숨. 그리고 여기 키친. 와, 이거 스노윈의 뇌무새? 이거 뭐? 고구마? 왜? 짜니? 고구마가 왜 그러는 거야? 고구마가 너무 재밌어. 진짜 웃음이 진짜 웃음이야. 진짜 진짜. 와. 감사합니다, 자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뭐? 와. 냥베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은 언제 먹을 거야? 생일 때? 아니? 매일 저녁랑 같이 먹을 거야. 맛있어. 고구마야. 그 사람이랑 같이 결혼해. 아, 알겠습니다. 친구야. 엄마가 다 먹었을까? 하하하하 야~~루~~ 고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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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스노우가 진짜 스노우. 일본의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전부 스노우의 맛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체의 주시와 밸런스의 바이러스가 좋아요. 이 크기의 크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먹으면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좋겠어요. 세트 와 이거 진짜 쪙키스의 맛이야 진짜 쪙키스의 맛 쪙키스? 쪙키스? 왜? 제가 쪙키스였어? 왜 치킨과 부우가 이거 세트인가요? 다이어트할 수 있어 치킨과 부우가 이거 전부 청소할 수 있네요 일본에서 제가 주문한 곳에 무우가 없었잖아요 역시 세계에는 전부 이유가 있어요 얀얼루야 양념은 제가 진짜 좋아해요 한국 양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가 괜찮아요 왜냐면 날개를 먹으면 한국에서 바람을 시킵니다 먹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얀얼루야 할머니뿐 좀 더 강한 이미지 일본에서 먹은 양념 치킨과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제가 먹은 양념 소스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렇고 양념 소스는 좀 더 강한 좀 더 강한 고추장라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정말 소프트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고추장라는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고추장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고추장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고추장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어디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와... 저는 스노우 치킨 고추장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고추장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고추장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한국 치킨은 왜 이런 문화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거 졸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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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래 야... 가치지 저한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뷔이제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치킨과 치킨은 치킨은 간장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한 리며의 음성형은 한적을 감당하고요 laws, 미소시, 치킨과 비율은 치킨과 비율은 오카드와 비율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소스와 치킨이 진짜 좋아요 최고 앙受 카로리が零한 것 같아요 진짜 잘해야해요 정말 그렇군요 네가 한가에 대해 멘큐 리네에 있을 때 있으면 혼나가 이렇게 됐어요 journalists, 여러분. 마지막 멘트를 닭고기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니야! 닭고기! 이제 말해 주세요! 닭고기 여러분! 나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닭고기 여러분의 인생을 다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배달 같이 와주세요. 아, 모두가 살고, 한국어로 멘토죠? 아니, 제인고코도 치킨 미스는 사초타치입니다. 한국에 있는 치킨 가게 사장님들이 진짜 그런 맛있는 음식이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생각했어요? 소스도 프라이 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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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지선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괜찮다면 택배에도 많이 집에 스페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각나는 그 흠기